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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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선생님 이 첫 번째 문장에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튼 마을 쇼핑 센터에서 쇼핑을 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첫 번째 문장에 청자의 즉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왔습니다. I am Tim Morris the shopping center manager. 저는 쇼핑 센터 매니저인 Tim Morris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두 번째 문장에 나와있죠. 자 inform A of B, A에게 B에 대해서 공지하다. I would like to inform you of a service. 여러분에게 한 서비스를 공지하고 싶습니다. 무슨 서비스? We've recently started offering. 우리가 최근에 제공을 시작한 서비스죠. 자 여기서 이 콜드라고 하는 과거분사는요. 뚝 떨어져 있는 서비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불리는? hands-free shopping. 손이 자유로운 쇼핑. 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최근에 제공을 시작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싶습니다. With this service. 이 서비스를 가지고 You don't need to carry on the item that you buy while shopping. 자 쇼핑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구매한 물품을 여러분이 들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don't need to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스토어 employees. 가게 점원들이, 종업원들이 We'll keep them for you. 자 대미 가르치는 거는 items that you buy while shopping이죠. 여러분이 쇼핑하는 동안에 구매한 그 상품들을 가게 점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관하게 될 겁니다. 자 keep이라는 건 보관하다 이런 말이죠. Then 그런 다음에 When you finish your shopping. 여러분이 쇼핑을 끝냈을 때 You just call the service line. 서비스 라인에다 전화한 거세요. And 그러면은 We'll have your item waiting for you At the bus stop or parking lot. 자 파킹롯은 주차장이죠.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에서 당신의 품목이 당신을 기다리게 할 겁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using this service. 이 서비스 사용하는 데 흥미가 있다면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Please visit the information desk. 자 안내소를 방문해 주세요. 인포메이션 데스크는 안내소죠. 어디에 있는? Near 뭐뭐 가까이에 있는 쇼핑센터 엔터런스 출입구입니다. 쇼핑센터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안내소를 방문해 주세요. We hope you enjoy shopping with our new service.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쇼핑을 즐기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자 결국 이거 쇼핑 물품 보관 서비스 홍보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입니다. 헬로우 리스너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Anna Smith with one minute living. 1분 생활과 함께하는 Anna Smith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죠. 자 when making bread. 빵을 만들 때 You did many ingredients. 여러분은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자 ingredient 재료입니다. 자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one that cause the dough to rise. 자 dough는 반죽. rise는 부풀어오르다. 반죽이 부풀어오르게 초래하는 것. 즉 it's a baking soda. 그 baking soda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많은 재료를 빵을 만들 때 당신은 필요로 하죠. but 그러나 did you know that 당신은 대절리아를 알고 있었습니까? baking soda has other amazing uses. baking soda가 다른 놀라운 쓸모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자 이게 주제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자 뭐에 대한 예시죠? baking soda가 다른 놀라운 자 그러한 쓸모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자 if you want freshen up your mouth 자 freshen up 상쾌하게 하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입을 상쾌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put one teaspoonful of baking soda and a glass of water 자 물 한 잔에 baking soda 한 teaspoon을 넣으세요. then 그런 다음에 just goggle 자 이제 입안을 가지세요. spit 뱄트세요. and rinse 헹구세요. 자 rinse는 헹구다. it will eliminate the odors in your mouth. 자 odor는 냄새죠. 그것은 당신 입속의 냄새를 제거해 줄 겁니다. 자 eliminate 제거하다. additionally 부가적으로 adding a half cup of baking soda to your bath 저 bath는 욕조 욕조 물입니다. 당신의 욕조 물에 반컵 분량의 베이킹 소다를 더하는 행동은 soften your skin 여러분의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soften하면 부드럽게 해주다 이런 뜻이죠. 자 it also clean the top as a bonus as a bonus as a bonus 는 보너스로서 덤으로 이런 말이죠. 덤으로 욕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터분 욕조예요. this amazing substance 이 놀라운 물질 자 구체적으로 보죠. 그렇죠. 베이킹 소다죠. 자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물질은 has too many uses to talk about in just one minute 단지 1분만 안에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랐다 이 말이죠.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type 베이킹 소다 into a search engine 자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에 베이킹 소다라고 타이핑을 해보세요. and read away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 뭐죠? 그렇죠. 베이킹 소다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리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이름 리디아죠. 자 리디아야 I am designing the book prayer poster prayer는 박람회죠. 나는 책 박람회 버스터를 설계하고 있어. 디자인 설계하다. have a look 한번 쳐다봐. 이랬더니 여자가 와우 you are almost done. 야 너 거의 다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yes은 그래. 자 what do you think of the title on the top? 자 꼭대기의 제목 어때? 이랬습니다. 1번 꼭대기 제목 이상 없죠. good it's simple and clear. 자 좋아 제목이 간단하고 깨끗하네. 남자가 말합니다. I am afraid 난 좀 두려워. 자 체크드 하면은 체크무늬 의란 뜻이죠. 체크무늬 우산. 어떤 우산? the bear is holding. 자 홀드는 쥐다. 곰이 지고 있는 체크무늬 우산이 doesn't look good. 좋아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 자 곰이 들고 있는 체크무늬 우산 제대로 그려져 있죠. I might change it. 자 근데 바꿀까 봐 이랬더니 It looks just fine as it is 하고 여자와 말합니다. as it is는 지금 그대로 이 말이죠. 지금 그대로 괜찮아 이랬더니 남자가 오케이 I will live it. 그냥 둘게 이랬습니다. 좋아 그냥 둘게 I will live it. 그냥 둘게 I drew this lantern hanging from the umbrella to show it's night time. night time은 밤 시간이죠. 자 밤 시간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산으로부터 hanging 매달려있는 랜턴을 그렸어. 천등을 그렸어. 자 3번 이상 없습니다. Great! 좋아. The bear is carrying a backpack on its back. 자 이 backpack 하면은 배낭이죠. 자 곰이 배낭을 등에 매고 있네. The ribbon on the backpack is pretty. 자 이 백팩에 있는 배낭에 있는 리본이 예뻐 보인다 이랬습니다. Do you like how the rabbit is carrying books on its head? 토끼가 머리 위에 책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하니? 뭐 이런 말이죠. 토끼는 머리에 책을 짊어진 게 아니라 손에 쥐고 있습니다. 5번이 틀렸죠. 여기 답이 나오네. 5번이죠. 예 어 그래 but 그러나 I think the rabbit is carrying too many books. 자 이 토끼가 너무 많은 책을 실어 나른다고 나는 생각해. 아니죠. 책 몇 권 안되죠.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I will make some changes later. 나중에 약간 수정을 할 거야. 이런 말 했습니다. 토끼가 머리에 책을 매단 건 아니죠. 손에 들고 했고요.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가 남자를 위할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론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남자 이름 론인거 나와있죠. What's that you are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냐? 이랬습니다. It's an ad for ABC electronic mall. Electronic mall 전자상가죠. ABC 전자상가를 위한 광고야. Advertisement 광고입니다. I need to get a new notebook computer. 스테이 노트북 컴퓨터를 살 필요가 있어. 개선사다. What's long with the one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노트북은 뭐 잘못된 거 있니? Is it broken? 고장 났니? broken 고장 난? No 아니야. But 그러나 it's too old to learn the latest software. 자 런은 작동하다. latest 는 최신의 이런 말이죠. 자 최신 소프트웨어를 작동하기엔 너무 오래됐어. I see 알겠다. How old is it? 얼마나 오래됐는데? It's 5 years old 대략 5 년 됐어. It's time to get a new one 새 거를 살 시간이야. It's time 시간이야. 계승사다. I see 알겠다. I have something that might please you. please 기쁘게 하다. 당신을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나는 가지고 있다. What is it? 그게 뭔데?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have 20% off discount coupon that's good for all stores in the mall. 상가에 있는 모든 가게를 위하여 굿 유효한 그럼 20%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어. 그 쿠폰을 내일 너에게 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가 리얼리 정말로 땡큐 고마워 Where did you get the 쿠폰 그 쿠폰은 어디서 났니? 이랬습니다. My uncle works at the mall. 우리 삼촌이 상가에서 일을 해. So 그래서 he gave it to me. 자 그가 그것을 나에게 줬어. 20% 할인 쿠폰을 나에게 줬어. That's great. 굉장하구나. I will treat you. 내가 너에게 대접할게. 어디에? To a nice dinner later. 나중에 멋진 저녁 식사에 내가 너를 대접해줄게.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 살 일은 할인 쿠폰을 주는 일이죠. 따라서 2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플라워 어레인즈먼트 라는 단어 알아듭시다. 꽃꽂이입니다. Hi. 안녕하세요. How do you like to sign up for flower arrangement class? 꽃꽂이 수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첫 문장에 여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 나와있죠? Sign up for 라는 건 등록하다는 뜻입니다. 남자 가는 말 보세요. I can have you with that. 내가 그 일 도와드릴게요. 남자의 직업이 점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bby class and the advanced class? hobby class는 취미반 advanced class는 고급반 취미반과 고급반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The hobby class focuses on just the basic arrangement technique. 취미반은 기본적인 꽃꽂이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요. And the advanced class focuses on the technique sport competition. 컴퓨티션 대회죠? 고급반은 대회를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How much is the monthly fee? 자, 한 달 수강료가 어떻게 되죠? 이랬더니 It's a hundred dollar for the hobby class. 취미반은 한 달에 100달라고요. Two hundred dollars for the advanced class. 자, 고급반은 한 달에 200달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I'm not too serious about it. 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진 않아요. So, 그러니까 I will sign up for the hobby class. 나는 취미반을 등록할래요. 자, 한 달에 100달라죠. 오케이, 좋아요. If you pay for three months at once. 자, 세 달치를 한꺼번에 즉시 낸다면 자, at once 즉시 You get 10% of the total fee. 전체 비용의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랬더니 여자가 Oh, nice. 아, 좋네요. I will pay for three months. 세 달치 돈 낼게요. 이랬습니다. 3개월치 돈 낼게요. 이랬으니까 300달라인데 10% 할인된 값이 적용이 되겠죠. Alright, 좋아요. And 그리고 You will need a fair of a flower seizures. Seizure는 가위죠. 당신은 한 쌍의 꽃 가위가 필요할 겁니다. We sell them. 우리가 그 꽃 가위를 팝니다. For 10달러, 10달러에 팝니다. But 그러나 The 10% discount doesn't apply to them. Apply to 어디에 적용됩니다. 10% 할인이 그것들 즉, 그 가위들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위는 칼날이 두 개니까 복수로 받았죠. Okay, 좋아요. I will buy a pair too. 나도 가위 한 쌍 살게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 있습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이랬죠. 자, 일단은 취미용 클래스를 들었으니까 100달러죠. 근데 3개월치 한꺼번에 내가지고 10% 할인 적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가위 10달러를 포함해서 샀죠. 정답은 280달러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2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금 책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셔. 자, 남자가 여자를 제니라고 불렀고요. 여자는 남자를 데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Have finished reading the books You checked out. Check out, 대출하다. 자, 당신이 대출한 책 읽는 거 다 끝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자가 다 끝냈다고 해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Good, 좋아요. I'm going to the library now. 나 지금 도서관 갈 예정입니다. B going to ~~할 예정이다. 자, why don't you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2리터한 여북 책을 반납하러? 자, 여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It's closed now. 지금 도서관 문 닫았어요. It's almost 8 o'clock. 거의 8시 정각이에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Oh, right. 어, 맞아. The library closes at 7. 자, 이 도서관은 7시에 문을 닫지. We can go and return your books, though. 자, 그러나 자, 콤마치고도는 그러나죠. 그러나 가서 책은 반납할 수 있어. They have a return slot. 자, return slot이라는 거는 반납 투입구입니다. 자, 이 도서관에는 반납 투입구가 있어. 책은 반납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어. 여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the books are not here. 책이 여기 없어요. Oh, where are they? 어, 책 어딨는데? 이랬죠. They are at school in my locker. 러커는 사물함이죠. 학교 사물함에 책이 있어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Oh, I see. 음, 알겠다. Then, 그렇다면 Don't forget to return them before the due date. 자, due date라는 거는 만기일이죠. 만기일 전에 책 반납하는 거 잊지 마라. 자, forget to 부정사 아, 이제 미래죠. I own 안 잊을 거예요. I will bring them home from school tomorrow. 내일 학교에서 집으로 그 책들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남자가 자, 오케이, 좋아요. Well, 그렇다면 I'm going to go for a walk for them. 자, go for a walk 산책하다. 나는 산책을 할 겁니다. 자, you want to come along? 같이 가는 거 원하니? 이랬더니 여자가 Sure, 물론이죠. I have an essay to finish. 끝내야 할 에세이는 가지고 있어요. But, 그러나 I can do it after work 산책 이후에 에세이 쓰는 일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여자가 지금 책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 뭡니까? 그렇죠. 학교 사물함에 책을 두고 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21-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선시티 어린이 박물관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셔. 자, 여자가 남자를 허니 자기야 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죠. 자, how about 뭐 뭐 하는 건 어때? 자, 테이크는 데려가다. 자, how about taking the kids to the sun city children's museum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sun city 아동 미술관에 박물관에 데려가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남자가 You mean the new museum next to the lake park? lake park 바로 옆에 있는 새로운 박물관에 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스, 응, 그래. I heard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일이 많이 있다. 라고 난 들었어. 자, 남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I heard it open at the end of March. 자, 그 미술관이 3월 말에 문을 연다고 난 들었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No, 아니야. It's already open. 벌써 문 열었어. It opened on March the first. 3월 1일에 문 열었어. 이랬습니다. 오, 굿. 좋아요. 된 그렇다면 자, 예. Let's definitely go there. 우리 분명히 거기 가자. 자, definitely는 분명이죠. 3월 1일에 문을 열었다고 했고 3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시점은 3월 1일 지난 시점이고 3월 말이 되지 않은 시점이죠. 자, but 그러나 It will probably be crowded on the weekend. 자, 주말에는 꽤 붐빌 거야. 크라우디드 붐비는. So, 그러니까 How about going on Monday 월요일날 가는 건 어때? I have the day up. 나 그날 비번이야. Day up은 비번이다 이 말이죠. 당번이 아니다 이겁니다. I know. 나 알아. I thought about that.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 check and the museum is closed on Monday 내가 체크 한 번 해봤는데 미술관이 박물관이 월요일날 문을 닫는데 I see. 알겠어. 된 그렇다면 Let's go on a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에 가자. 된 그렇다면 We can go out for a lunch. 우리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외식을 할 수 있지. 이랬더니 여자가 Actually 실제로 The museum has a restaurant in it. 그 박물관 안에는 이미 식당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아. We can just eat there.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곳이라는 거는 미술관 안에 있는 식당이 되겠죠. Let's check the website. 웹사이트를 체크해보자. 확인해보자. And see the types of exhibition. 그 전시회 유형을 한번 보자. And activity they have. 그것들이 갖고 있는 활동들도 한번 보자. 이랬더니 여자가 All right. 좋아요. And 그리고 Maybe 아마도 We can buy tickets online. 온라인으로 티켓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랬습니다. Let's check.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했죠.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입장료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21-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8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한 교통편을 고르시오. 여자가 남자에게 허니 자기야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부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I think 내 생각에는 We should book transportation to TNT for our vacation. 북은 예약하다. transportation 교통편이죠. 우리 휴가를 위하여 TNT로 가는 교통편을 우리가 예약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We should 우리 그렇게 해야지. Let's book 온라인 온라인으로 예약합시다. Look here 여기를 봐. Green Travels 서비스가 seem good 좋아보요 이랬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but 그러나 I don't want to take the bus 버스트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The kids get motion sickness get motion sickness 는 참얼미 하다. 애들이 참얼미를 합니다. 라고 했죠. 당연히 1번 탈락이죠. 남자가 말합니다. We cannot take this one either 우린 이것 또한 선택할 수 없어요. Since 왜냐하면 We have 6 people 우리는 6 명이기 때문이에요. We need more seat 우리는 더 많은 좌석 필요해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번도 탈락이죠. So 그러니까 Let's choose one of these three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투 겟되어 그곳에 도착하기 위하여 get 도착하다 take 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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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여기서 우리는 떠날 필요가 있어 We signed up for the city tour at 1 PM 오후 1시에 city tour 신청을 했어 Sign up for 뭐뭐를 신청하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요 말 때문에 3번 탈락 입니다. Right 맞는 말이야 선택권 두 개가 남아있네 우리가 어느 걸 예약해야지 이랬더니 여자가 What about this one 이거 어때 이게 좀 더 비싸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리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4번이 선택이죠. 비싼 걸 선택하면 되니까 남자가 오케이 리저빙 done 이라고 했습니다. 좋아 예약 다 됐다 이랬죠. 결국 2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자와 말합니다. Good morning doctor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아 남자가 의사구나 알 수 있죠. I have my finger 나 손가락을 다쳤어요. Playing basketball this morning 오늘 아침 농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음 글쎄요. It's pretty swollen so swollen 부은 꽤 많이 부었네요. pretty는 꽤란 뜻이죠. We should check. 우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If it's broken 불어졌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Let's get it x-rayed right now. 자 right now. 지금 즉시죠. 지금 즉시 x-ray를 찍읍시다. Get it x-rayed 라는 거는 x-ray를 받게 하다. 즉 x-ray를 찍자 이란 말이죠. Alright. 좋아요. But 그러나 I have an important game in a couple weeks. 이제 몇 주 후에 커플은 2주죠. 자 2주 후에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Do you think I will be able to play? 제가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글쎄요. 자 남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I will let you know after checking the x-rays. x-ray를 체크한 이후에 당신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1-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남자가 여자를 미아라고 불렀고요. 여자는 남자를 아빠, 데드라고 불렀습니다. 즉 둘의 관계는 아빠와 딸의 관계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Have you booked our ticket for the 피카소 exhibit next Saturday. 자 exhibit 전시회입니다. 자 다음 토요일 피카소 전시회를 위한 우리 티켓을 예약했니? 자 북은 예약하다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tried that. 아빠 시도는 했어요. But 그러나 the ticket for that day 그날 티켓은 were all sold off. 다 매진됐어요. 자 sold off 매진된. I should book them earlier. 자 이 Should have a pp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자 그 표를 더 일찍 예약했어야 했는데 이 말은 예약하지 못했다 이 말이 들어있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마. I'll head on a block that. 자 나는 한 블로그에서 대쩌리아라는 말을 읽었어. The museum will make some more tickets available at the ticket counter on that day. 자 여기서 티켓 카운터라는 거 매표소입니다. 자 미술관이 그날 매표소에서 몇몇 더 많은 티켓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 거다 라는 내용을 나는 한 블로그에서 읽었어. 자 티켓 카운터 매표소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죠. 자 이 말에 대한 여자의 반응은 really 정말로요. then 그렇다면 we will have to go to the museum early that day. 그날 미술관에 일찍 가야만 할 겁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21-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1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 자기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죠. you said 네가 말했지 you will be free tomorrow afternoon 자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도 말했지. 자 여자가 yes 응 그래 I will be finishing work early 일을 일찍 끝낼 거야 and home by 2pm 오후 2시에 집에 올 거야. 자 남자가 말합니다. can you do me a favor then? 자 do me a favor 호의를 들어주다. 자 내 호의를 들어줄래? 부탁 좀 해도 될까? 이랬습니다. sure 물론이지 what is it? 뭔데? 이랬습니다. do you mind picking up my new driver's license from the police station 자 픽업이라는 건 찾아오다 이런 뜻이고요 마인드는 꺼리다는 뜻입니다. 자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죠. 경찰서에서 내 새 운전자 면허를 찾아오는 거 꺼리겠니? 라고 했더니 안 꺼려 of course not 이라고 했습니다. 안 꺼려 가져오게 이 말이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입니다. you visit the police station to renew your license 리뉴 갱신하다 라이선스 자격증이죠. 당신의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했니? 라고 했습니다. no 아니야 방문 안 했어 I did it online 온라인으로 했어 and chose to pick it up there 그곳에서 경찰서에서 가져가기로 선택을 했어 today 오늘 I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대절야라고 말하는 문자를 받았어 자 뭐라고 말하는? the license is ready to be picked up 자 그 면허증이 찾아오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문자 메시지를 내가 받았어 자 got a text message 는 문자 메시지 받았다 이 말이죠 자 be ready to 뭐 뭐 할 준비가 되다 picked up은 찾아오게 되단 뜻입니다 alright 좋아 I will get it on my way home 자 on my way home 집에 오는 길이죠 내가 집에 오는 길에 가져올게 is there anything I need to bring 내가 가져올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니 라고 했죠 I'm not really sure 나 확실치는 않아 probably 아마도 my ID and my old driver's license 내 신분증과 내 오래된 운전면허겠지 well 글쎄 you'd better find out for me 날 위해서 네가 좀 알아보는 게 낫겠다 have better 뭐 뭐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에 대하여 남자는 오케이 좋아요 I will call the police station 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게 and ask the about it 그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 라는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1-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12번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켈리가 자동차 선비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켈리 켈리 드라이브 워크는 직장이죠 켈리는 매일매일 직장까지 운전을 합니다 yesterday 어제 she heard a strange noise from the engine 그녀가 엔진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while she was driving to work 직장으로 그녀가 운전하는 동안에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그녀가 들었습니다 she took a car to get it repaired at lunch time 점심시간에 수리받기 위하여 그녀는 그녀의 차를 가져갔습니다 when she went to the repair shop 자 리페어 shop 수리점이죠 그녀가 수리점에 갔을 때 직장이 끝난 이후에 그녀가 수리점에 갔을 때 the mechanic told her 그 수리공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the noise was from one belt 자 one이라는 거는 달아 빠진 이란 뜻이죠 그 소음이 달아 빠진 벨트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수리공 미케닉 수리공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and he replaced it 그리고 그가 즉 수리공이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달아 빠진 벨트를 교체했습니다 when she was driving home from the shop 자 그 가게로부터 집으로 그녀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운전했을 때 the noise was gone 자 그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begun 사라지다 however 그러나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e same strange sound start again 자 똑같은 이상한 음 소음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분도 설령 못 모을지라도 the belt was refreshed 그 벨트가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상한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she goes back to the shop to tell the mechanic that 자 그 수리공에게 대절이 하라고 말하기 위하여 그녀가 수리공 있는 그 수리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되돌아갔습니다 there is still something to be repaired 자 수리가 돼야 할 어떤 것이 여전히 있다 라는 사실을 mechanic 수리공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녀가 다시 그 수리점으로 되돌아갑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Kelly most likely say to the mechanic 켈리는 수리공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자 뭐라고 말하면 되죠 my car doesn't seem to have been completely fixed 내 차가 완전히 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진 않아 라는 말을 하는게 맞겠죠 따라서 21-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의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2강 여행 방송 정보 교류입니다 22-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항상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Ted Brown a documentary film major 저는요 documentary 영화 전공자인 Ted Brown입니다 여기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네 a documentary is a non-fiction film that focus on a real life person place, event, or issue real life는 실제죠 다큐멘터리는 실제 사람과 장소와 사건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허구가 아닌 영화입니다 watching documentarie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life 이게 바로 이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큐멘터리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이 말의 주제라는 것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스트, 첫 번째로 다큐멘터리 is in crazy critical thinking 다큐멘터리는 비평적인 생각을 권장합니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모함으로써 by showing various perspectives that are rarely seen on TV or other forms of popular media 자, perspective는 관점이죠 TV나 다른 형태의 유명한 매체에서는 rarely seen 좀처럼 볼 수가 없는 자, rarely는 자,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자, 좀처럼 보여질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다큐멘터리는 비평적인 생각을 권장해줍니다 자, misconception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뜻으로 쓰였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다큐멘터리 is can inspire people into taking action 자, 이 다큐멘터리는 사람들로 할금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자, inspire people into taking action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So, 그러니까 The next time is your 동사 다음번에 뭐뭐할 때 자, 다음번에 당신이 영화를 볼 때 Try a documentary 다큐멘터리를 시도해보세요 결국은 다큐멘터리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대화의 앞부분에 말을 나누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This is the Jack Smith at Baltimore Times 자, Baltimore Times의 Jack Smith입니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how do you like to price on ad? 자, 광고를 내고 싶어요 Price on ad라는 것은 광고를 내다 이런 말이죠 여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Which section would you like to place your ad in? 어떤 난에 광고를 내고 싶습니까? 자, 어떤 난에 광고를 내고 싶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이 나와있죠 Small business 자, 소규모 사업 난이에요 자, I would like to advertise my tax accounting service 자, advertise 광고하다 이제, tax accounting은 세무회계죠 자, 나는 나의 세무회계 서비스를 광고하고 싶어요 I see, 알겠습니다 자, do you want your ad to appear in print, online, or boss? 자, 프린트로 할까요? 온라인으로 할까요? 광고가 어떻게 나타나길 원합니까? 둘 다로 할까요? 이랬더니 여자가 보수 둘 다로 해주세요 How much will it cost? 돈이 얼마나 듭니까? To advertise for two weeks 2주 동안 광고하는데 돈이 얼마가 소요되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It's a favorite dollar for three lines 세 줄 광고하는데 50달러입니다 이랬죠 Good, 좋아요 I would like to have my ad placed on the bottom right-hand side of the right page 오른쪽 있는 페이지의 우측 하단 바닥에 내 광고를 내고 싶습니다 Is there a charge for this? 이것에 대한 요금이 있습니까? 자, charge는 요금이죠 No, 아니요 There is no extra charge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자, extra charge는 추가 요금이죠 Great, 좋아요 Then, 그렇다면 I would like to have the ad begin running in the paper from next Monday 다음 월요일부터 페이퍼 신문에 광고가 실리기를 광고 실리는 곳이 시작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자, 여자가 여기서 어떤 일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Please give us your ad copy 당신의 광고 카피를 저에게 주시고요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은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결국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신문사 직원과 광고 의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에밀리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여자 이름이 에밀리죠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냐? 이랬더니 A picture that my brother Paul sent me from Korea 자, 우리 오빠 폴이 한국에서 나에게 보낸 사진이야 자, 우리 오빠 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자의 오빠 이름은 폴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있겠죠 Have a look 한번 봐 이랬습니다 Wow He's wearing traditional Korean clothing 자, 전통적인 한국 의상 한복을 오빠가 입고 있구나 Who's the woman next to him? 자, 그 오빠 옆에 있는 여자 누구니? Next는 뭐뭐 옆에죠? 자, his wife 수미 아, 그의 아내인 수미야 아, she's Korean 그녀는 한국이 있냐 자, gorgeous 하면 멋진 이란 뜻입니다 Yes, it shows 음, 분명 그렇군 Same with the Korean hat she's wearing 자,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한국 모자도 마찬가지네 자, same with는 뭐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Yes, 응, 그래 They were at the temple 자, 그들은 절에 있었어 자, 템플 절이죠 뭘 위하여 자, 로터스는 연꽃이고요 랜턴은 등입니다 페스티벌은 축제죠 연등 축제죠 연등 축제 때문에 그들은 절에 있었어 That's why all of these 로터스 랜턴 were hanging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연등이 매달려 있는 이유야 I see, 알겠다 룰겠다 파고다 인 더 미들 자, 중간에 있는 탑을 봐 자, 파고다는 탑이죠 임프레시브는 인상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They have a water fountain too 자, water fountain 라는 거는 분수식, 식수대입니다 See the one near the stairs here 자, 여기 계단 가까이 있는 거 좀 봐 이랬죠 The water is coming out 자, 물이 나오고 있네 자, out of는 몸으로부터 풀어내 뜻이죠 Dragon's mouth 용 입입니다 용 입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있네 자, That's cool 참 멋지다 라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건 뭐죠? 그렇죠 2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여자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죠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도 마찬가지야 이랬는데 자, 모자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 이름이 앤토니입니다 남자 이름이 앤토니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앤토니라고 불렀죠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예정이니? For the upcoming long weekend 자, upcoming 다가오는 자, 다가오는 긴 주말 동안 너 뭐 할 예정이니? 이랬더니 남자가 I'm going on a trip to Busan Not with my family 자, 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다음을 항상 보라고 했죠 But 그러나 If you plan well 당신이 계획을 잘 세우면 You can probably do a lot of them 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Probably 아마도 이 말이죠 That's true 맞아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My family is not very organized when we travel 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When we travel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 가족은 아주 계획적이진 않아 조직적이지 않아 계획을 잘 못 짜 이 말이죠 Then 그렇다면 자, 된 다음에는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자, You should download a travel planning app 당신은 여행 계획 앱을 다운받아야 해 자, 앱은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죠 자, Do you know his name? 너 그럼 너 이름은 아니? 그 앱 이름은 아니? 이랬더니 여자가 Sorry 미안해 But I cannot remember 나 기억이 안나 이랬죠 Well, 그래 자, 글쎄 자, Just let me know 그냥 알려줘 When 뭐 뭐 할 때 You remember it 당신이 그 앱 기억할 때 좀 나에게 알려줘 이랬죠 오케이, 좋아 I will ask my friend about it for you 너를 위하여 for you 너를 위하여 그 앱에 대해서 내 친구에게 질문을 할게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결국은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뭡니까? 그렇죠 To give him the name of the travel playing app 여행 계획 앱의 이름을 남자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자,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이겠죠 따라서 2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셔 자, 대화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오죠 자, Welcome to Palm Tree Tours 야자수나무 여행사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랬더니 이 남자가 I are looking for something for my son and me to do in the city 자, 도시에서 나와 내 아들이 할 어떤 걸 찾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기 온 목적이 나와있네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We have three different specials right now 자, right now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세 가지 다양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스페셜즈는 특별한 일이죠 자, 1번 시티투어 도시여행하기 2번 Water Activity Packages Deal 자, 수상활동 세트 판매 상품 3번 Fan Making Class 부채 만들기 수업 세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The city tour sounds interesting How much is that? 자, 시티투어가 흥미있게 들리네요 얼마죠? 이랬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t's $20 for a dollar 성인에게는 $20구요 $10 for children under 7 자, 이 7세 이하 아이에게는 $10입니다 How old is your son? 자, 아들님이 몇 살이시죠? 이랬더니 He's 5 years old 아, 우리 아들 다섯 살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I will take the city tour for one adult and one child 자, 한 명의 성인과 한 명의 아이를 위한 city tour을 내가 선택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또 이런 말하죠 The water activities 수상활동이 seem dangerous for my son 내 아들에겐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 선택 안 하겠다는 소리죠 What was the other thing? 자, 나머지 것은 뭡니까? 이랬더니 여자가 펜메이킹 클래스 아, 부채 만들기 수업이에요 Children like it very much 애들이 부채 만들기 수업을 아주 좋아하죠 자, 이시 가르치는 건 부채 만들기 수업이죠 자, I will take that too 네, 이것도 선택할게요 자, take 선택하다 My son 우리 아들이 Will like making craft with me 자, craft 공예품이죠 우리 아들이 나와 함께 공예품 만드는 걸 좋아할 거예요 How much is the class? 그 수업은 얼마입니까? 자, 여자가 말합니다 It's free for children 애들한테는 공짜입니다 And $10 for adults 성인에게는 10달러씩 합니다 So, are you from Warren County? 카운티는 주죠 군입니다 당신은 Warren군에서 왔습니까? Resident get 10% off the total 거주민은 10% 전체 가격의 10% 할인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No, we are not 아니에요 Here i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 있습니다 이랬죠 그러면은 일단은 시리투어가 30달러입니다 왜요? 성인 20달러 애들 10달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채 만들기는 애들한테는 공짜인데 성인에게 10달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할인되는 건 없다고 했죠 Warren County 즉, Warren군에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가격의 10%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달러와 10달러를 더한 40달러가 정답이 되겠죠 2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고르셔 자, 일단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남자 이름이 Mr. Davidson이고 여자 이름이 Angela라는 걸 우리는 대화의 앞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So, 그러니까 Have you had a chance? 기회를 가졌니? 무슨 기회? To read over the movie script and plan I sent you 내가 너에게 보낸 어, 남자가 여자에게 뭐 좀 보냈네요 자, 뭘 보냈습니까 자, 내가 너에게 보낸 movie script 영화 대본과 계획을 읽을 기회를 가졌니? 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영화 대본을 보냈네요 남자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여자는 자, 그 대본과 관련된 배우라는 걸 감잡을 수 있겠죠 Yes, 응 그래 I will read everything 모든 걸 다 읽어봤어 자, 여기 결정타가 나옵니다 I love the role you asked me to play 네가 나한테 하라고 요청한 그 역할을 좋아해 자, 여자가 배우네요 확실합니다 Wonderful, 멋지구나 So,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praying the lead role in the movie? 자, lead role이라는 거 주인공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 어떠니? 자, 그 남자가 여자에게 주인공 역할을 하라고 했고 여자는 배우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I would really like to 그렇게 하고 싶지만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으로 뭐라고 했죠 I don't think I can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negotiate라는 건 협상하다는 뜻이고요 get you more라는 거는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다 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 don't you think you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당신이 그 역할을 하는데 즉,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니? 라고 했더니 yes, I do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맞으면 yes고 아니면 no입니다 그거는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이 말입니다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뭐라고 했죠 더 필르밍 필르밍은 촬영입니다 of a TV쇼 TV쇼의 촬영이죠 어떤 TV쇼? I am acting in 내가 출연하는 이라 뜻이죠 내가 출연하는 중인 TV쇼의 촬영이 Begins next month 다음 달에 시작해 Oh, I see 음, 알겠어 You don't think you could do both of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해줘 당신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Exactly 정확해 그쵸? I want focus on just one role at a time 에러타임 한 번에죠 한 번에 하나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 이게 바로 여자가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한 이유죠 I understand 음, 이해한다 I look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 I and Z 몸으로 학습고대하다 I look forward to making a movie with you in the future 미래의 장차 당신과 영화를 만들 수 있기를 학습고대합니다 여자가 배우고 남자가 영화를 같이 만들기 원하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결국은 다른 작품과 촬영시키기가 겹치기 때문에 여자가 영화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따라서 2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어제 방송된 TV쇼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남자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거는 대화의 앞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어젯밤에 어젯밤에 NSBS에서 하는 새로운 TV쇼를 봤니? 라고 했더니 남자가 노 아니라고 했습니다 But 그러나 I've heard about it 그거 얘기는 들었어 이 말이죠 잭 앤더슨이 호스트 쇼 그 쇼를 진행하고 있어 호스트는 진행하다 You should have seen it 너는 봤어야 했어 봤어야 했어 이 말 속은 안 봤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방송분이죠 자 그는 손님이 3명 있었어요 게스트 초대 손님이죠 자 뭐를 포함하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배우인 제니퍼 브라운을 포함하여 3명의 초대 손님이 있었는데 자 남자가 물어보죠 What did they do on the show 그러면 그들이 그 쇼에서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자가 말합니다 The guest talked about their favorite songs 손님들이 초대 손님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And then sang them 그 노래를 불렀어요 In a little competition 아주 작은 경연 대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Sounds entertaining 재밌었겠다 라는 뜻이죠 How did they select the best singer 최고의 가수를 그들이 어떻게 선정했니 Viewers 시청자들이 Brought online to choose the winner 승자를 고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어요 자 보트는 투표하다 이 말이죠 Won first place S는 1등 상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Awesome은 대단한 이란 뜻입니다 Definitely 분명히 라는 뜻이죠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그렇죠 방송 요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따라서 22-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8번입니다 라디오 방송 출연자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셔 Dear listeners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EWB 102.5 FM 젊은 라디오는 Want you on the air 당신 즉 여러분이 방송 출연하길 원합니다 You on the air 라는 것은 당신이 방송 출연한다 이런 뜻이죠 If you are between 13 and 19 13세와 19세 사이에 있다면 And want to be on Broadcast Radio 라디오 방송에 나오길 원한다면 Come and join other young broadcaster 다른 젊은 방송 출연자들과 함께 합류하세요 자 이게 바로 이글의 목적이죠 Inner Working 이라는 것은 내부 운영이구요 Radio Station은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Play Your Musical Selection은 당신이 선택한 음악을 연주하다 틀어보다 이런 뜻이죠 Play를 해보다 이런 뜻이니까요 Party Spon 참가자는 Must under the Thursday meeting for one month 한 달 동안 목요일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being on the air 자 Being on the air 라는 게 방송 출연하다 이 말이죠 방송 출연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목요일 모임에 참가자는 참가해야 합니다 Party Spon 참가자죠 Our Youth Broadcasting Program 우리 젊은이 방송 프로그램은 It's ongoing 진행합니다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이런 말이죠 So 그러니까 You can join anytime 당신은 언제든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Please upload your application form 블라블라블라 Application form은 신청서 양식이죠 여러분의 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해 주세요 어디에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Don't miss this opportunity of a lifetime Opportunity of a lifetime은 일생의 기회죠 이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스를 하는 건 놓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일치하지 않은 건 뭐죠 4번 정해진 기간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 젊은이 방송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진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당신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죠 정해진 기간에 참가 신청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왜 You can join anytime 이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2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남자의 첫 대사 허니에 나옵니다 자기야 이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 부부사이죠 What should we do for our summer vacation 우리 여름방학을 위해서 우리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자 여자가 말합니다 Let's do something meaningful 자 something meaningful 의미 있는 어떤 일이죠 For the kid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Instead of 대신에 우리가 흔히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대신에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애들 위해서 하자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We could do something to help others 남을 돕기 위하여 to help others 남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린 할 수 있지 자 이 말에 대해서 여자는 당연히 Certainly 물론 그렇지 It would be great 굉장할 거야 If we volunteered together 우리가 함께 자원봉사 한다면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죠 아직 자원봉사 같이 한 건 아닙니다 같이 한다면 굉장할 거야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2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여자가 남자를 로봇트라고 불러줬습니다 남자 이름 로봇죠 I don't think you've looked up from your smartphone since you got home 자 갓은 도착하다 네가 집에 도착한 이래로 스마트폰에서 눈 뗐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스마트폰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I'm sorry 허니 자기야 미안해 어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사이네요 허니라고 했으니까 벗그러나 장상 벗담을 보라고 했죠 I have to message my friend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해 문자를 전송해야 해 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I know you think that's important 네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벗그러나 자 항상 벗담을 보라고 했죠 자 don't you think it's more important to spend time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했죠 결국은 스마트폰 그만하고 가족이랑 시간 좀 보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are addicted 네가 중독된 것 같아 addicted 중독된 and you just own admit it 네가 그것을 단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 admit 하면은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you really think I am addicted to the social media 자 내가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고 너는 진짜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여자가 예스 응 그래 이랬습니다 you spend most of your time on it 너 대부분의 시간을 그거 하느라고 보내잖아 중국적 딱 이겁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I do want to reduce my time o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 하는 시간을 진짜 줄이고 싶어 but 그러나 my friend talks to me a lot on it 자 내 친구들이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랬죠 자 여자가 I understand 응 나 이해해 but 그러나 you just need to manage your time better 당신의 시간을 좀 더 잘 관리할 필요는 있겠어 자 need to move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자가 이런 제안합니다 자 why don't you 뭐 뭐 하는 건 어떠니 자 why don't you check 체크해 보는 건 어떠니 and reply 응답해 보는 건 어떠니 only once or twice a day 자 a day는 per day죠 하루에 한두 번만 체크해 보고 응답하는 건 어떠니 that would be one good way 그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라고 여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남자는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then 그렇다면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the family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쵸 따라서 22-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1에서 12번입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보세요 this is the otorville dame the tallest dame in 아메리카 미국에서 가장 큰 dame인 otorville dame입니다 dame's are built to contain water 자 물을 담기 위하여 dame이 만들어집니다 but 그러나 what do people contain water for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물을 담아둘까요 자 what for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이죠 there ar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urposes 다양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 one basic purpose for constructing a dame 자 dame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은 is to have a supply of water 물 공급입니다 supply라는 거는 공급이죠 자 거기 water reservoir란 표현이 있는데 water reservoir는 저수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domestic 하면은 가정용의 이런 뜻입니다 세컨 두 번째 목표는 people build dame 사람들이 dame을 만듭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control flooding 홍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flood는 홍수죠 홍수나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dame을 건설합니다 자 dame the store flood water 자 dame은 홍수물을 저장합니다 and either release some of it 자 이 시간에 키는 거는 홍수물이죠 홍수물의 일부를 방출합니다 release 방출합니다 어디에다가 dame 밑에 있는 강에다가 홍수물의 일부를 방출합니다 또는 redirect the flow of water somewhere else when the water level is close to overflowing 자 the water level이라는 건 수위구요 be close to는 어디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overflowing은 범람이죠 수위가 범람에 가까울 때 다른 쪽으로 물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redirect라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바꾸다 이런 말이죠 3. 세번째로 dame produce electrical energy dame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hydro power 수력 전기죠 generated는 생성된 이란 뜻입니다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 이란 뜻이구요 finally 마지막으로 dame promote local tourism dame은 지역 관광을 홍보합니다 dame's become good tourist destination for many people who who 이하는 people 꾸며주죠 like water sports activities 물 스포츠 활동 수상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dame은 좋은 관광 목적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destination 목적지죠 now 이제는 let me show you some other picture 다른 그림을 다른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2-11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저 댐을 건설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22-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12번입니다 언급된 기능이 아닌 것은 reducing the damage of drought drought는 가뭄이죠 가뭄 피해를 줄인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2-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요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의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3강 가정 직장 생활입니다 23-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접촉하는 것이 오르쇼 여자가 남자에게 허니 자기야 이랬습니다 아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You seem kind of low on energy these days 요즘이죠 요즘에 에너지가 적어보여 기운이 없어보여 이런 뜻입니다 I am 나 기운이 없어 I am pretty burnt out 나 꽤 지쳐있어 Be burnt out 라는 것은 지치다 이런 말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It's important to make time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중요해 뭐하기 위하여 to avoid being burnt up 지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Why don't you 뭐 뭐 하지 그러니 Why don't you do tha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걸 해보지 않을래 이 말은 지치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일을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이죠 그럼 뭘 정확하게 하라고 했더니 여자가 anything 아무거나 해 이랬습니다 You are so busy 쏟은 영법 너무 바빠서 나오지 요즘에 당신이 요즘에 너무 바빠서 that 그 결과 I am guessing 내가 추측한데 It has been a while since you've done anything just for yourself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온는데 꽤 오래됐어 has been a while 이라는 건 뭐뭐한지 꽤 오래됐다 이런 말이죠 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s there anything you've been wanting to do 네가 하길 원해왔지만 but heaven 하지 못한 그런 일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않은 것 있니 이랬더니 남자가 not really 뭐 실제 없어 이랬습니다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You can just take a work 당신은 산책을 갈 수 있고요 Go fishing 낚시를 할 수 있고요 Do whatever makes you feel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요 I will do it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라는 말을 하는게 맞겠죠 결국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대화 앞부분에 남자이름 미스터 랭이 나와있고요 여자이름 미즈 브라운이 나와있습니다 Come on i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들어오세요 이 말은 여자가 남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런게 실력이죠 I've been to many of your exhibitions exhibition 전시회입니다 당신 전시회 많이 가봤어요 I love your style of scripture 당신의 조각 스타일 좋아합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남자가 조각 전시회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 알아봅시다 I wanna check the sample sketch of the statue for the company library 자 스태츠는 조각상이죠 회사 도서관을 위한 조각상의 샘플 스케치를 체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decide on the final design 마지막 디자인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장이 여자가 진짜 바라는 목적이 되겠죠 자 여자가 또 이런 말합니다 I love this one with the eagle over the open book 자 open book 펼쳐진 책 펼쳐진 책 위에 있는 독수리를 갖고 있는 이것이 좋습니다 자 아마 이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I'm glad you like it 당신이 그거 좋아한다니 반갑네요 You asked me to do a life-size bronze right? 라이프 사이즈는 실물 크기죠 브론즈는 총동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실물 크기의 총동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아하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여기 나와있네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예스 네 그래요 How long will it take you finish it 당신이 그것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Take you to finish it 하면은 당신이 그것을 끝내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 말이죠 The library is opening at the end of the next month 자 도서관은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겉보기는 진행형이지만은 미래시제부사와 같이 쓰였으니까 미래로 해석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 can finish it before then 그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I will keep you fasted on the progress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 뭐죠 그렇죠 조각상 의뢰인과 조각과의 관계죠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아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셋업 셋업은 배치죠 How do you like the 셋업 for Adam's graduation party 자 graduation 졸업입니다 자 아담의 졸업 파티를 위한 배치 어떠니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자가 I love that big picture of Adam on the left side of the world 자 벽 왼쪽에 있는 아담의 커다란 사진이 좋아 이랬죠 1번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자가 또 이런 말했죠 Who hung the balloons over the picture 사진 위에 누가 풍선을 매달았니 자 이거 풍선 매달린 거 이상 없습니다 자 남자가 I like the rectangular banner that says congratulations 아담 자 아담 축하해라고 말하고 있는 직사각형 현수막이 좋아 rectangular라는 거는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죠 3번 이상 없습니다 자 이번엔 여자가 이런 말했죠 자 I think that next to the picture is the perfect place for it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사진 바로 옆에가 이 배너를 달기에 현수막을 달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You moved around the table here from the living room 자 이 거실로부터 여기로 자 이 동그란 탁자를 이동해왔구나 자 동그란 탁자 이동해온 거 4번 이상 없습니다 여자가 말하죠 yes 응 그래 I need it 어 나 그게 필요했어 to put the cake on 케이크를 위에 얹어놓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어 자 that's the two layers square 케이크 엉클 짐 made 자 엉클 짐이 만든 2층짜리로 된 정사각형 케이크야 레이어라는 거 층이죠 케이크 2층입니까 아니죠 이거 2층 아니죠 1층이죠 이거 5번이 틀렸네 자 여기서 사실 답은 나옵니다 케이크는 2층이 아니라 1층이죠 he brought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가 그것을 가져왔어 이랬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내용과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 것 몇 번이죠 5번이죠 23-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I cannot find my hiking jacket 자 하이킹 자켓을 찾을 수가 없어 Have seen it? 너 그거 본 적 있니? 라고 했습니다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라고 여자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겠죠 이 턴업이라는 건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I need it 아 지금 그게 필요해 My company is spring hiking event is coming up 자 come up 나타나다 다가오다 우리 회사 봄 하이킹 도보 여행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이랬죠 그래서 언제냐 물어봤더니 아 5월 15일 토요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we better find the jacket then 그렇다면 우리 그 재킷을 찾아보는 게 낫겠구나 라고 했죠 하이킹이라는 거는 도보 여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자 끝부분에 이런 말합니다 오 I lent it to my younger brother 남동생에게 그거 빌려줬네 커플업먼스 오고 몇 달 전에 라고 했습니다 자 why don't you 뭐 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call him 자 남동생에게 전화 좀 해보지 않을래 too safe for he has it 그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보지 않을래 이랬더니 노 안 할 거야 I'm sure 나는 확신해 it's there 분명히 그곳에 자켓이 있어 I will go over and pick it up 자 pick up 가져오다 내가 거기 가서 가져올 거야 이랬습니다 여자가 오케이 좋아 say hi for me 나를 위해서 하이라고 말했죠 안부 좀 말해줘 이랬죠 자 결국 남자는 남동생에게 가서 옷을 찾아오는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헬로 안녕하세요 웰컴 투 해피 파머시 행복 약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행복 약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남자 직업이 약사라는 거 우린 알 수 있겠죠 대화 장소는 당연히 약국이고요 자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뭐 좀 발견하게 도와드릴까요 자 남자의 직업이 약사라는 거를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고요 장소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게 실력이에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자 I am looking for some 멀티비타민 자 이 멀티비타민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가 찾아온 목적이 여기 나와있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 They are right here 아 그 멀티비타민 여기 있네요 자 Why don't you 뭐 뭐 하지 않을래 자 Why don't you get this set 이 세트 사지 않을래 자 개선 사다 이란 뜻입니다 It's a hundred dollar for three bottles 자 병 세 병에 100달러입니다 이랬더니 여자가 그럼 한 병에 얼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 병에는 40달러입니다 So 그러니까 You save money if you buy three 자 세 병 사면 돈 절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이버는 절약하다 여자가 말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I will take three bottles 병 세 병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네 성인 세 병 100달러 나와있습니다 자 Can a child take this too? 애들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I have an 11 year old son 11살짜리 아들 있습니다 이랬죠 자 남자가 아이고 애들을 위한 멀티비타민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추천을 해줍니다 I recommend this one 내가 이거를 추천해줄게요 It's a $20 for a bottle 병 한 병당 20달러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 좋아요 I will take one bottle 병 한 병 얻을게요 이랬습니다 살게요 이랬죠 그래서 아이용 한 병 20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성인용 세 병 100달러 아이용 한 병 20달러 120달러가 계산이 되죠 Alright 좋아요 That's three bottles of the vitamins for adults and one bottle of the children 멀티비타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뭐 딴 거 필요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No that's all 아니요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예스 예 그래요 Today 오늘 You will get 10% of the total price 전체 가격에서 10% 할인을 받습니다 지금 성인용 바이타민 비타민 3병 100달러 애들 거 한 병 20달러입니다 120달러에서 전체 가격을 합산하고요 그 전체 가격에 10%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108달러가 나오는 게 맞겠네요 따라서 23-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온라인으로 롤러스케이트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고르시오 이유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가 허니 자기야 그랬습니다 아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부부사이라는 걸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라라 온라인 쇼핑이 지금 큰 행사를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유니컨 롤러스케이트도 세일 중이니 리타의 생일을 위해서 한 쌍 사주고 싶다 라고 여자가 말했죠 남자는 당연히 아 맞어 지금 세일 중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입니다 You know what 너 뭔지 한번 맞춰볼래 자 너 그거 알아 딜리버리즈 프리 배송료 공짜야 이랬습니다 여자가 어서 멋지군 이라고 말했죠 렛츠오더 댐 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주문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웨잇 기다려봐 이랬습니다 웨잇 기다려봐 이게 신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인드즈 온 워크 워크는 효과가 있다 자 이거 사는 거 효과가 없어 자 여자가 말합니다 why is that 이유가 뭔데 why가 나왔죠 why 이유 우리가 지금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잘 봐야 합니다 리타 생일은 이번 주 말이야 and these are shift internationally 자 shift이라는 거 선적하다 자 be shift는 선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인터내셔리 국제적으로 선적이 돼 so 그러니까 we won't get them in time 우리가 시간 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it says 이렇게 적혀 있어 it will take over a week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적혀 있어 아하 해외 직구로 아무래도 구입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선적돼가지고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배송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여자가 then 그렇다면 we should buy something else 우리 딴 거 사야겠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은 자 롤러스케이트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2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메트로폴 패라솔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인 메트로폴 파라솔이야 자 doesn't it look amazing 놀랍게 보이지 않니 라고 했습니다 it looks like mushroom 버섯처럼 보이는구나 자 mushroom 버섯이죠 so 그러니까 it's also called mushroom of silver 자 시바일의 버섯이라고 그것이 또한 불려지지 how much is the admission admission 입장료죠 입장료 얼만데 이랬더니 단지 3달러야 라고 했습니다 it was built in 2011 2011년에 그것이 세워졌어 라고 말했고요 이 be opposed to 란 표현을 알아둡시다 be opposed to ing는 뭐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it was designed by the German architect 블라블라블라 자 이 독일 건축가인 이러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 설계가 되었어 아키텍은 건축가죠 let's go up to the top 꼭대기까지 올라가 봅시다 I wanna see the night view 자 야경을 보고 싶어요 밤의 경관을 보고 싶습니다 이랬죠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자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죠 따라서 2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8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한 소형 USB 탁상용 선풍기를 고르셔 자 팬은 선풍기죠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was looking at some mini USB 데스크탑 pens for the office 자 사무실을 위한 미니 USB 데스크탑 선풍기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랬죠 네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 don't want to spend over 20 dollars 20 달러 이상은 돈 쓰고 싶지 않아 이랬죠 미니더 나도 20 달러 이상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이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5번은 탈락이죠 20 달러가 넘는 건 탈락입니다 They come in two sizes 크기가 두 가지로 나오네 이 말이죠 근데 여자가 이 데스크탑 선풍기는 Should be small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인치는 데스크에 너무 크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연히 4번과 5번은 탈락입니다 너무 큰 선풍기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Some of them offer more than one wind speed 이것들 중에 일부는 한 가지 넘게 풍속을 제공해 그러니까 선풍기 미니 선풍기가 풍속이 두 가지 이상 나온다 한 가지가 넘게 풍속을 제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으로 풍속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풍속이 하나만 나온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Yes and great It will be great to choose one of those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겠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1번은 탈락이죠 풍속이 하나만 있는 건 탈락이에요 두 가지 이상 나와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I like black better 검정색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검정색이 더 좋다 이 말은 몇 번 탈락? 그렇죠 당연히 3번 선택하고 2번 탈락이죠 화이트는 탈락입니다 더불어 4번도 같이 탈락하는 거죠 남자도 검정색 좋다고 했습니다 I quite like that one too 나 또한 검정색이 좋아 이랬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3번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2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가 남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아 두 사람은 서로 부부상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I think 내 생각에는 We should start having the keys to household chores with us 우리와 함께 애들이 집안일을 하도록 시키기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해 해부 목적어 동서언용 뭐뭐하도록 시키다 애들에게 집안일을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이죠 chore라는 것은 잡일인데 household chore는 집에서 하는 잡일 즉 집안일이 되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responsibility 책임과 cooperation 협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지 라고 남자가 동의합니다 근데 여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m not sure what chores they can do at their age 그들의 나이에 그들이 어떤 집안 잡일을 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실치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they can separate trash or fold laundry 이렇게 말을 하겠죠 separate 분리하다 trash는 쓰레기입니다 fold laundry라는 것은 빨래를 접다 이런 말이죠 fold는 접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2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여자는 엄마고 남자는 아들이구나 첫 번째 대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죠 I think 내 생각에는 I need to get a haircut get a haircut 이발하다 내가 이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need to mom할 필요가 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은 그래 your hair is pretty long 야 너 머리카락 참 길구나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should get it trimmed trim 다듬다 머리카락이 다듬게 되도록 시켜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해 오케이 좋아요 do you know, are I of any good places in the neighborhood 이웃의 좋은 장소 좀 알고 있습니까 머리 깎을 수 있는 좋은 장소겠죠 the barber shop I used to go to 내가 가곤 했던 이발소가 crossed out 문을 닫았어요 barber shop 이발소입니다 barber라는 단어 알아듬시다 barber는 이발소죠 barber shop은 이발소라는 뜻이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여자는 당연히 I know of one 나 한 장소 알아 이렇게 말하겠죠 it's only two blocks from our place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두 블록만 가면 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쵸? 따라서 23-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고 남자의 이름은 베니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그네스야 여자 이름이죠 You look upset 너 언짢아 보이는구나 Is there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Yes, 베니 응, 그래, 베니야 베니는 남자 이름이네요 Can we talk for a moment? 우리 잠시 동안 얘기 좀 할까?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남자는 Of course, 물론이지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겠죠 여자가 말합니다 It's about Ellen 아, 그 Ellen에 대한 거야 She seemed to have some type of misunderstanding about me Some type of 어떤 일종의 유형의 이런 뜻이죠 자, 그녀는 어떤 유형의 오해를 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 seem to 뭐뭐로 보여 이랬습니다 She seemed to think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She received the poor evaluation on her last annual effort because of me 나 때문에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연차 보고서에서 그녀가 poor evaluation 나쁜 평가를 받았다 라고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자, annual effort라는 걸 연차 보고서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자, I canno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She's been making those false claims without talking to me first 나한테 처음 말하지도 않고 자, 잘못된 주장 false claims 자, 잘못된 주장들을 그녀가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랬습니다 거기 이제 communicative라는 말이 있는데요 communicative라는 거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란 뜻이고요 sensible라면은 분별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If she had thought you were the reason for her bad evaluation 자, 그녀의 나쁜 평가 때문에 당신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라고 그녀가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She would have discussed it with you 그녀가 너랑 대화를 나눴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실제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그 말에 대해서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않을래? 자, why don't you have an honest talk with Ellen about the problem 자, 그 문제에 대하여 about the problem 자, 그 문제에 대해서 Ellen과 honest talk 좀 정직한 대화를 나눠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3-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2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클레어가 마이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클레어 & 마이크 are close friends that work together at the same office 자, 클레어 & 마이크는 똑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기서 close friends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죠 One day, 어느 날 마이크 has to live quickly on a business trip 자, 여기서 리브는 떠나다 뜻입니다 마이크가 business trip 즉, 출장을 빨리 떠나야만 합니다 He lives on his papers and scatters on his desk 자, scatter, 틀어뜨리는 자, 여기서 리브는 또 남기답니다 그는 그의 종이들이 책상에 흐트러진 채로 남겨놓습니다 리브가 두 번 나오니까 각각의 리브가 뜻이 다르다는 걸 조심해야겠죠 클레어가 그 남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So, 그래서 He ties up his desk 자, ties up 정돈하다 그녀가 그의 책상을 정돈합니다 and She가 생략돼 있죠 She puts all his paper in a drawer 자, 드로워는 서랍이죠 그녀가 서랍 속에 그의 종이를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마이크 쓰드는 리턴즈 마이크가 갑자기 되돌아갑니다 Because 왜냐면 He forgot an important paper 그가 중요한 종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He gets frustrated 자, 그가 좌절하게 됩니다 Because 왜냐면 He cannot find the paper he needs 자, 그가 필요로 한 He needs 그가 필요로 한 그 종이를 그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He tells to tell him to tell him that 자, 그녀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길 원합니다 뭐라고? She was doing him a favor 그녀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 라고 그녀는 그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일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